난 진짜 목소리예요? 물어보니까 강하게 부정하던데 절대 아니라고 이건 뭐 저희 모두의 고민이죠 이건 저희 모두의 고민이고 성남 시민의 고민이죠 안녕하세요 성남FC 김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남FC 주장 서범인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남FC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남FC 30분 전성수입니다 유난히 걱정이 많은 선수로 들었는데요? 유난히 걱정이 많은 선수요? 저 항상 걱정 많아요 저도 제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다 많겠지만 고르라면 저를 고를게요 혼날까봐 안 고르네요 혼날까봐 김정현? 네 김정현 선수 항상 표정에 얼굴이 걱정이 많아 보여요 요즘 따라 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오늘은 전질훈련으로 오셨잖아요 특별히 동료들의 고민을 익명으로 받아봤어요 고민을 보고 읽고 해결책에서 제시해주세요 자 승리를 할 자신 있으세요 수은이 형 똑똑하니까 그 정도로 지혜롭지 못한데 제가 형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너무 심해서 고민입니다 원래 피부 안 좋은 선수는 민성호 선수 아니요? 아니요?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냥 약간 재미도 없고 트러블도 있고 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기어련이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도 안 좋아지고 있는 선수도 있거든요 지환이요 문상윤 선수 해결책이요? 일찍 일찍 자고요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자기 전에 물 많이 마시기 근데 이거는 저도 고민이거든요 군것질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봐도 저 군것질 자주 하죠 형 많이 하죠? 피부는 타고나는 거 같아요? 사실 뭐 돈 많으면 피부과 가야 돼 비싼 시술 받아서 빨리 나가죠 눈이 작은데 눈이 많이 부어요 지금 형 붓는다는 거에 뭔가 감이 왔어요? 아니 난 눈이 작은 거에서 감이 왔는데? 하나 둘 셋 원재형 난 박태중 얼마 전에 감독님한테 욕먹었거든요 눈이 이렇게 너무 부어가지고 자다가 나왔냐고 박원재 선수 저희 운동하기 전에 다 모여 있으면 맨날 감독님이 원재형 같게 장이 안 좋냐고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도 그랬어요? 진짜 거의 맨날 그녀요 눈이 작은데 많이 붓는 거면 최빈이 아니야? 최빈이는 아침 거의 눈을 못 뜨는데 오늘 이제 오전 운동 끝나고 감독님이 원재한테 우르사 먹으라고 간 안 좋냐고 해결책이 없나요? 해결책이요? 우르사 이거 그 숟가락 숟가락 이거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아침에 엄청 붓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어렵네 루팅이 잡혀있는데 우린 흥분하나 아 이거 연왕이 아닌가? 연왕이 형이 뿔돌리 가다가 정윤이 형한테 맞았거든요 여기 손톱 미팅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팅이 잡혀있는 것까지는 몰랐는데 큰일인데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흉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고 나가야 하는데 흉터가 나와서 걱정입니다 마데카선 그거 뭐죠? 붙이는 거? 아 메디폼 메디폼 그거 붙이고 나가면 약간 약간 중2병 같잖아요 아 그렇구나? 오히려 흉터로 어필하면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으니까 원래는 저는 플러스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저 한때 그런 거 붙이고 다닐거든요 거의 다 났을 때도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나 일단 어릴 때 여기 밴드 붙이고 다니는 게 멋있어서 연필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 그건 좀 아닌데 요즘 어린 친구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해결책이 없네요 푸쉬린 열심히 발라야지 오히려 어필을 했으면 좋겠죠 나 운동하다 이렇게 다치셨다 성남자 스타일로 어필하면 그게 오히려 더 먹힐 것 같습니다 머리 스타일 어떻게 바꿔볼까요? 반사가 헤어스타일 많이 쓰는 선수는 주현우 선수 저는 딱 빌 왔어요 승겸이요? 승겸이 형이라 치면 지금 머리 스타일이 전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안 느끼해? 괜찮은데요? 느끼하다는 것 같은데 승겸이 형 느끼하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고민은 샵 가서 하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하잖아요 누군지도 몰라서 이거는 설명해 줄 수가 없는데 이런 고민은 샵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축구에도 신경 써야지 머리가 또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전 포마도 추천합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거 삭발하세요 해결책 머리 고민이 없어져요 그냥 거울도 보이시가지고 경계할 때는 삭발이 제일 편해요 삭발 추천 핸드폰을 바꾸려는데 아이폰, 갤럭시 아이폰 무조건 아이폰이죠 누가 갤럭시 써요? 전 갤럭시예요 아이폰이지 아니 그냥 아무것도 못하지 페이가 있잖아요 그건 편해요 지갑은 이제 그냥 차에다 두고 항상 핸드폰만 들고 다니고 이게 좀 익숙해져서 이거 아니면 못 쓸 것 같다 갤럭시가 좋은 게 있어요 캐치마인드 게임 있거든요 게임 좀 봐 진짜 재현이 형이 좀 섬세하게 그리더라고요 그림을 잘 그리진 않고 그냥 섬세해요 펜이 있더라고요 아이폰이 뭔가 좀 더 젊어 보이고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그런 장점이 있죠 카메라도 좋지 않나? 카메라는 문제가 아니지 얼굴이 문제지 아무튼 저는 아이폰 땡땡 코치님의 빡센 훈련 땡땡님의 잔소리 혼돈 코치님의 빡센 훈련 땡땡님의 잔소리고 뭐 많죠 뭐 코치님이 될 수도 있고 감독님이 될 수도 있고 피치컬 코치님이 바뀌셨는데 적응을 하는데 깨알을 먹고 있어요 좀 열정이 많으신 분이셔가지고 저희가 힘들어하면 오히려 그걸 더 즐기시고 훈련은 훈련은 고민이 아니에요 훈련은 고민이 아닙니다 따라가야 돼요 허가쓰니한 명언이 있어요 훈련과 타협하지 말라고 원래 이런 콘텐츠 할 때 이런 말 한 번씩 해줘야 되나 타협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타협을 하게 되죠 잔소리는? 근데 이게 축구에 관한 거면 이것도 고민이 아니죠 땡땡님의 잔소리는? 이건 아무리 봐도 감독님? 코치님? 딱 들어봤는데 잔소리보단 저희한테 도움되는 말을 많이 해주시죠 감독 코치님들이 그런 걸 잔소리라고 보면 안 되지 선배님인가? 잔소리하는 선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는 소홍이 형이요 잔소리도 약간 많이 눌려요 앞당을 까보네요 잔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성남혁씨 화목합니다 팀에서 축구 게임 제일 잘하고 싶은데 종혁이가 넘사벽이에요 관우 같은데? 이게 약간 관우? 아니야 이거는 종혁이 형이야 이거는 종혁이 형이야 종혁이 형이 제일 자기가 잘한다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얼마 전에 게임방을 갔었는데 관우랑 종혁이가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우가 골을 넣었는지 게임방에 있는 사람 다 들리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니까 딱 관우 같은데 해결책 편지를 하세요 굴리트 사세요 굴리트 굴리트 고나우두 얘가 또 피파를 못해요 아니 저한테 졌어요 서열이 있거든요 저 1등 저 1등 재원이 형 2등 3등 저 주는 거예요 아 이거 문성현인가? 롤 멤버 중에 구멍이 한 명 있는데 자기는 구멍인 줄 모르고 자꾸 팀원들이랑 싸우는 게 고민입니다 저거는 이거 게임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항상 싸워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형들이랑 저희랑 이렇게 팀 나눠서 했거든요 저희가 다 이겼거든요 근데 거기서 형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딱 타깃이 한 명 있어요 상윤이 형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이건 보니까 문성현이랑 안영규 얘기 같은데 둘이 붙으면 그냥 게임으로는 매일 싸워요 상윤이 형이 잘 못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은 형들 중에 한 명이지 현성이 형 영규 형 민현이 형 오백이 형 저희가 막 그렇게 확 잘하는 애는 없어요 다 비스피트해서 약간 하브리그끼리도 약간 치열하거든요 저희 문성현 선수는 이제 또 게임 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또 양보 안 하는 성격이어서 상윤이 형은 방출시키고 다른 사람은 영입고 왔어요 안 그러면 저희 절대 못 이겨 그 정도예요? 우리가 압승했어 이건 해결이 안 나요 제가 보면 한 번씩 똥을 싸기 때문에 해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태준이가 도대체 언제 연할까? 그게 저거든요 진짜 뭣소리예요? 이게 뭣소리예요 본란드 갔다 와서 이제 한껏 멋을 부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태준이가 되게 손실하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사촌동생이나 있으면 태준이 소개시켜줄 것 같아요 태준이는 태준이 약간 눈이 높아졌나봐요 본인 피셜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 생기지 않나 저희 팀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데 방에서도 보면 피부관리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요즘 썸녀 생긴 게 소문이 맞는 거 같아요 같은 방인데 누구랑 계속 통화하는데 자꾸 나가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강하게 부정하던데 절대 아니라고 부끄러워하던데 맞나? 그럼 언젠가 하겠지 그냥 끝내라 임채민 선수가 아파서 고민이에요 근데 이건 고민이죠 핵심이 빠졌잖아요 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팀의 주축이 빠졌으니까 이건 뭐 저희 모두의 고민이죠 이건 저희 모두의 고민이고 성남시민의 고민이죠 저희도 고민입니다 감독님도 고민 채민이 형 병강으로 하러 가야죠 근데 채민이 형 괜찮다던데?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어서 금방 돌아올 것 같아요 건강해서 십자인데 끊어져서 그런 부상인 줄 알았는데 그냥 놀란 거래요 그래서 금방 복귀할 것 같습니다 애기가 너무 보고 싶어요 봐도 봐도 계속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느껴보지 못하는 거라서 그렇게 막 공감은 안 되는데 전 공감해요 너 애기 있어? 저 건우 한 번 보고 싶어요 건우 이거는 김금배 선수 이제 요즘에 막 아빠 아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금배 형 같네요 아니 자기 애기 얘기하는 거잖아 자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기 애기 얘기하는 거잖아 형들 아들이나 딸이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제가 금배 형이랑 같은 마음이거든요 항상 전화하시더라고요 요새 퇴근에 빨리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하시더라고요 퇴근에 애기가 보고 싶어서였구나 애기 똥도 먹을 수 있다 그 말을 안 믿었는데 믿게 됐대요 그 정도로 예쁜데요 애기 똥 냄새 되게 심하다던데? 아니 저번에 금배 형이 숙소에 딸을 데리고 왔었어요 저 한 번 울더라고요 근데 엄청 귀엽더라고요 무서워 이건 뭐 저희 둘 다 청각이라 뭐 어떻게 해요 범죄할 수 없는 고인이죠 이거 부럽네 빨리 전지 훈련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형들도 가서 선수님들 여기를 보고 하시니까 전지 훈련이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팀 공료들의 고민들로 하는 건 어떠세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은 거니까 아예 고민이 없어서 고민이다 이런 거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큰 고민, 작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지 훈련 전부 다 다치지 않고 잘 끝내서 혹시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거 보니까 생각보다 다행인데요 애들이 고민이 고민다운 게 없어요 이런 걸 적어낸다는 거 자체가 팀이 되게 건강한 거 같아요 서로 생각을 공유한 거니까 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고 발표하냐? 시간... 돈독해진 시간이 된 것 같고 고성에서 전지 훈련 마무리 잘해서 다시 올라가서 첫 경기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